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일정은 본인, 즉 이래진 씨와 이대준 씨의 부인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지금 검찰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면 관련된 자료를 보고 조사를 한 뒤에 피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했던 김종호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전비서관 등이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권 핵심,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보이고 또 이 관련해서 그 당시에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 기록실로 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원래는 고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 협조를 구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오늘 해간부에서 지침에 내려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다른 기관에 넘겼던 자료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의 지침을 내렸던 문서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실로 분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서류에 나타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북한 해역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대준시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국민이 희생된 이 사건. 왜 대통령은 구하지 않았고 왜 군인들은 아무런 구조의 손길을 펴지 못했으면서 나중에 오히려 이 대준시가 빚을 지고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본인은 물론 이건희와 유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는 유적 측이 고발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유적 측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서 피살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아울러 고인의 배우자인 권영민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함께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래진 씨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일정을 잡았다고 하면서 자신과 김기윤 변호사 그리고 재수인 권영민 씨를 불러서 면담 형식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면담 형식으로. 이러니까 지금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율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발인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왜 국방부와 해경이 최근 들어서 월북하려고 했던 그런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뒤집었고 또 사과를 한 내용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이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됐고 그 이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고 난 뒤에 2020년 9월 22일이었죠. 그날 오후 시간대에 억류가 됐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까지도 억류됐다는 게 청와대에 보고됐고 밤 9시 좀 넘어서 이렇게 피살되는 과정. 왜 아무도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들여다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해경과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왜 그런 지시를 했는가. 또 왜 그런 발표를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대준 씨가 부채가 많아서 그래서 자진 월북했다 하는 게 누가 지시를 했고 또 누가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가.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제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민영수석과 그리고 이광실 민정비서관 등이 움직여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문재인의 역할이 뭘까. 이미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고 자인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받고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유적 측은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서훈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유적 측은 고위 공직자들로서 주어진 지위와 직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월부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 그러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북한 해상의 표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들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의 어떤 싱크탱크에 연구원으로 가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서훈이 나간 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또는 정치권에서부터 서훈이 미국에 갔다. 그런데 연구원이 받는 제이완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로 갔다고 하니까 급하게 도주한 것 아닌가 하는 의욕이 제기됐는데 그런 의욕이 나오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에 온 것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들어오겠다 소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겠다 소리는. 그런데 수사가 되면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서훈이 이 상황에서는 책임자고 그래서 서훈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문재인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찌 됐든 이게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기문란 사건들 하나 둘 셋이 검찰에 의해서 속도가 벗고 있고 검찰도 이게 검수완박이 되기 전에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9월 이전까지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서 숙사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